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갈 4팀 중 3팀이 가려졌습니다. 클리브랜드, 토론토, 필라델피아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2연승으로 끝낸 반면 매치와 샌드에고 시리즈는 1승 1패가 됐습니다. 어제 슈어저를 내고도 완패를 당했던 매치는 이번 시리즈에서 안쓰려고 했던 디그롬을 어쩔 수 없이 2차전에 내보냅니다. 디그롬은 1회부터 102마일을 던지며 첫 7타자를 범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심장 린도어가 스네를 상대로 선제홈런을 때려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매치와 디그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슈어저의 실투를 홈런으로 만들어낸 그리샴이 오늘은 디그롬이 바깥쪽으로 완벽하게 제구한 100.3마일공을 동점 홈런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99.0마일 이상의 공을 홈런으로 만들어낸게 데뷔 후 처음이었던 그리샴은 1998년 3경기 연속 홈런의 짐 레이리츠와 1996년 캔 캐미니티에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3번째 샌드에고 선수가 됐습니다. 정규 시즌 막판의 상승세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볼질이 엄청났던 스넬은 주심 때문에 더 어려운 경기를 했고 4회 첫 두 타자에게 모두 볼렛을 허용합니다. 희생번트를 시도한 니도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1번 타자 니모가 등장했을 때 저는 스넬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새로운 투수가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선발을 한 박자 늦게 교체하는 멜빈 감독은 이번에도 스넬에게 니모를 상대하게 합니다. 스넬 대 니모는 좌완대 좌타자의 대결이지만 문제는 니모가 앞선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밀어쳐 안타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니모는 이번에도 밀어쳐 2대1을 만드는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어제 홈런을 쳤던 그리샴과 프로파는 6회 그리샴이 선두타자 볼렛을 골라나가고 프로파가 적시타를 때려내 다시 2대2 동점을 만드는데요. 그러나 계속된 1413로의 역전기회에서 마차도가 디그롬에게 세 번째 삼진을 당하면서 공격의 흐름이 끊기고 맙니다. 그리고 5회 말 알론소의 솔로 홈런으로 매치가 3대2로 앞서나가게 됩니다. 그리샴에게 홈런을 맞은 이후 변화구 피칭으로 전환한 디그롬은 5회까지 90개의 공을 던지는데요. 6회가 되자 그제서야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경기 후 인터뷰를 한 디그롬은 6회를 공 9개로 정리함으로써 6이닝 8K 2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그레인키와 대결이었던 2015년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6이닝 7K 2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일리미네이션 경기를 승리한 바 있었던 디그롬은 이번에도 일리미네이션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2016년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 브리튼을 아꼈다 패하고 엄청난 비난에 직면한 바 있었던 슈월터 감독은 그리샨과 프로파가 모두 등장하는 7회에 마무리의 에드윈 디아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디아스는 삼진이 아닌 땅볼 세계로 7회초를 정리합니다. 여전히 2대3 한점 차였던 상황에서 멜빈 감독은 모레온에게 포스트 시즌 첫 등판을 맡기는데요. 모레온이 피치컨 문제로 우왕좌왕하고 안타 안타 볼렛으로 만루를 허용했는데도 멜빈은 모레온에게 맥릴을 상대하게 합니다. 모레온이 좌완 맥릴이 좌타자였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맥릴은 모레온을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려냅니다. 6회까지 득점권에서 심각했던 매치는 맥릴의 적시타를 시작으로 에스코바의 적시타와 보겔백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더 보탰고 7회 말에만 4점을 뽑아 7대2를 만듭니다. 브리튼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았던 건지 슈얼터 감독은 7회초에 공을 던지고 무려 46분을 쉬었던 디아스를 8회초 5점 차에서 계속 던지게 하는데요. 디아스에 이어 올라온 오타비노가 9회 2-3 안루에서 밀어내기 볼렛을 허용한 매치는 결국 세스 루고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디아스가 일찍 올라왔고 오타비노가 흔들렸음을 감안하면 샌데고는 7회초 실점이 2점만 됐더라도 끝까지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어제 김하성에게 사랑해를 외쳤던 마차도는 마지막 타석에서 볼렛을 얻어내긴 했지만 디그롬에게 당한 삼진 3개와 디아스에게 당한 2구 아웃으로 제 역할을 못했고 어제 3출로 경기를 했던 김하성은 디그롬과 오타비노를 상대한 오늘은 삼진 2개와 땅볼 2개에 그쳤습니다. 샌데고는 2020년과 올해 치러진 앞선 11번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2차전을 승리한 팀이 모두 승리했다는 건데요. 9팀은 2연승으로 시리즈를 끝냈고 1차전을 승리하고 2차전을 패한 두 팀은 결국 3차전을 패했습니다. 내일 매치는 크리스 베싯 샌데고는 조 머스그로브가 등판하고 저는 오전 8시에 시작되는 이 경기를 한자인 캐스터와 함께 중계합니다.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기는 시애틀과 토론토의 경기였는데요. 로비레이가 3인닝 4실점에 그치고 이어 올라온 시월드가 4실점으로 무너진 반면 가즈머니 5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함으로써 8대1로 앞서게 된 토론토는 오늘 경기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시애틀의 승리 확률은 0.9%였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의 대역전이 만들어지는데요. 6회 무사 만루에 물린 가즈머니 3진과 파플라이로 아웃카운트 2개를 잡자 토론토 슈나이더 감독대행은 95구의 가즈머니를 좌완메이자로 교체했고 메이자는 올라오자마자 폭투로 한 점을 내주고 칼로스 산타나에게 스리런을 맞아 순식간에 8대1을 8대5로 만들어버립니다. 7회 말 한 점을 달아놨지만 8회 초에 올려보낸 앤서니 베스가 연속 3안타를 맞고 한 점을 내주자 슈나이더 감독대행은 9대6으로 3점을 앞선 무사 1,2로 해서 로마노에게 6아웃 세이브를 맡기는데요. 무사 만루에 몰린 로마노는 다음 2명의 타자를 3진으로 잡지만 빗맞은 타구에 스프링어와 비셋이 충돌하면서 동점 3타점 2루타가 됐고 로마노는 9회 초 2사 2루에서도 프레이저에게 결승 2루타를 맞고 맙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생각났던 경기는 5회까지 2대12로 뒤져 있다가 2대5의 대타 스리런을 시작으로 추격을 시작해 10점 차를 뒤집고 16대13으로 승리한 2016년 페코파크 경기였는데요. 오늘 7점 차를 뒤집은 시애틀은 포스트 시즌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점수 차이자 원전 경기에서 가장 큰 점수 차 클린치 경기에서 가장 큰 점수 차 역전 승리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11년 ALCS에서 양키스에게 패한 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시리즈를 승리한 시애틀은 무시무시한 기세로 휴스턴을 만나게 됐는데요. 반면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토론토는 가즈먼을 교체한 시점과 보호에 불안한 수비가 논란으로 남게 됐습니다. 시애틀과 토론토의 경기에서 역대급 역전이 일어났다면 템파베이와 클리브랜드의 2차전은 다른 의미에서 역대급 경기였는데요. 1차전에서 석점을 냈던 두 팀은 오늘은 14회까지 무득점 경기를 합니다. 14회까지 0대0으로 진행된 건 2020년 12회까지 0대0으로 진행됐던 애틀란타와 신시네티의 와일드카드 경기를 넘어서는 포스트 시즌 신기록이었습니다. 클리브랜드 유일의 싸이영 2회 투수인 클루버는 14회 말에 올라와 3자 범태를 만들었지만 15회 말 선두타자 오스카 곤잘레스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음으로써 4시간 57분이 걸린 승부를 끝내게 됩니다. 2001년 양키스 알폰소 소리아노 2005년 휴스턴 크리스 버크 2014년 세인트루이스 콜튼 웡에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 끝내기 홈런을 날린 역대 4번째 신인이 된 곤잘레스는 또한 크리스 버크에 이어 2번째로 시리즈 끝내기 홈런을 날린 신인이 됐습니다. 버크가 18회 말에 끝내기 홈런을 날린 경기는 제가 중계했던 5시간 50분이 걸린 경기였습니다. 4승 12패에 그쳤던 시즌 막판의 경기력이 클리브랜드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심각했던 템퍼베이는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만들어냈지만 가장 허무한 퇴장을 하게 됐는데요. 두 경기에서 24이닝 1득점에 그침으로써 2020년 애틀란타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22이닝 무득점으로 끝낸 신시네티에 이어 가장 심각한 공격력을 보여준 팀이 됐습니다. 3타수 무한타 1볼렛 후 교체된 최지만도 이번 시리즈 5타수 무한타 2볼렛에 그쳤습니다. 두 경기 연속 한 점차 승리를 통해 9연속 시리즈 패배라는 AL 중부팀의 가을 잔혹사를 끊어낸 클리브랜드는 양키스를 만나게 됐는데요. 양키스와 대결이 여섯번째인 클리브랜드는 2017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2연승 후 3연패 리버스 스윕을 당하고 2020년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2연패로 물러나 현재 5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애틀도 토론토를 꺾긴 했지만 필라델피아의 업셋은 더 충격적인데요. 어제 윌러의 6과 3분의 1이닝 2피안타 무실점에 이어 오늘은 놀라가 6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을 한 어제 1실점 마무리에 이어 오늘은 무실점 세이브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필라델피아가 11년 전 복수에 성공한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어제의 충격적인 역전패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강력한 MVP 후보인 골드 슈미트는 어제 3타수 무한타 1삼진에 이어 오늘은 4타수 무한타 3삼진 가을야구와 WBC에서 부진했던 아레나도 역시 두 경기에서 모두 부진해 세인트루이스는 믿었던 골드나도가 15타수 1단타 무볼렛 6삼진으로 발등을 찍었습니다. 특히 둘은 8회말 1412루에서 모두 삼진을 당해 푸울스가 만든 추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경기가 된 푸울스와 몰리나는 푸울스가 8회말 1412루를 만드는 안타 몰리나가 9회말 2412루를 만드는 안타를 쳤지만 결국 반지를 추가하지 못하고 은퇴하게 됐고 웨인라이트는 등판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반면 지라디 감독 해임과 하퍼의 부상을 극복하고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해 애틀란타를 만나게 된 필라델피아는 정규 시즌에서 매치 상대 5승 14패였지만 애틀란타를 상대로는 8승 11패로 꽤 선전한 바 있습니다. 과연 다저스의 상대는 누가 될까요? 그럼 저는 내일 해설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